안녕하세요 길성희윤 선생님입니다 2022년 수능특강 영어 테스트 1에 23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상한 문장이 처음부터 나옵니다 한가지 방법 이게 한글부터 볼까요 인기 있는 사람의 자신과 타인의 신분을 고려하는 한가지 방법은 그것을 엘리트의 그것과 개들여 놓은 것이다 이게 뭐 뭔 소리입니까 해석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바대로 좀 얘기하자면 여기서 셀프 아더 스테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어렵다기 보다 좀 이상해요 지위 지위란 뜻이고 셀프 아더는 음 나 스스로 남들이 나를 보는 지위 그러니까 인기 있는 사람이 내 스스로 남의 보는 지위를 어떨지 생각하는 한가지 방식은 그러니까 인기 있는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 생각을 할지 어떻게 만들어 갈지 생각 알아보는 뭐 알아보는 한가지 방법은 그것을 여기서 이제 자기 자신이 이게 셀프 아더 스테이리스는 이렇게 봅시다 남들이 자신을 보는 방식 설정 내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 설정하는거 이미지 메이킹 이런거 그거는 엘리티스트랑 이것도 틀렸어요 엘리트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리트 우리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 그죠 우리 운동 뭐 축구팀에서 제일 축구를 잘하는 선수 이런게 이런게 엘리트라고 하는거고 엘리티스트는 엘리트 주의자에요 그러니까 엘리트만 막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엘리트를 위선으로 하고 이런거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 이걸 그냥 엘리트 해석을 해버렸죠 여기서는 엘리트 주의자의 그것과 엘리트 주의자가 자신의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만드는 그런 방식과 그냥 인기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엘리티스트는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니고 엘리티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혹은 엘리트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 뭐 이런 얘기가 되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사람들과 엘리티스트는 둘다 stand out from other group members 다른 그룹 멤버들로부터 두드러진다 여기서 그냥 계속 엘리티스트로 나오니까 엘리트로 해석을 할게요 그러니까 둘 다 두드러져요 그런데 결정적 차이가 있다 일단 여기서도 좀 볼게요 결정적 차이가 있다 인기 있는 사람은 stands out from the group 두드러지지만 but remain in extricably linked to it 불가분하게 이런 뜻이죠 뗄래야 뗄 수 없게 이런 뜻 이렇게 인이 들어갔으니까 x3 k4 이란 단어가 뗄 수 있는 분리할 수 있는 분리할 수 없는이 되는거죠 인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linked to remain 이란 단어는 뭐뭐인 채 남아있다라는 뜻이니까 여기가 linked가 나왔죠 그래서 붙어있는 채 연결된 채 남아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wishes to foster boss of these conditions 이 두가지 조건의 두개다 foster는 발전을 시키는거죠 디벨롭이에요 디벨롭 발전을 시키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집단에서 제일 뛰어나지만 이 사람들이 없으면 나는 인기가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인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떤 가수 연예인을 생각을 해보면 이 가수는 노래도 잘하고 뭐 얼굴도 예쁘고 잘생기고 춤도 잘 춰요 그죠 그래서 인기가 엄청 많은데 근데 이 사람들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팬들과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겠죠 이해가요? 네 근데 반대로 연결사 잡아주시고 엘리트는요 stand out from the group 똑같아요 두드러지는데 but it's distinct 이 단어가 중요하죠 구별이 되요 링크되지 않고 이렇게 이런거 빈칸 나옵니다 링크가 되는건 연결이 되는건 연예인들 인기 있는 사람들이고 이 엘리트는 구별이 되는거죠 그냥 운동만 잘하는거에요 노래만 잘하는거고 그죠 자 엘리트는 소망한다 이 distinction 이 구별 이 구별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뛰어남을 말하는거에요 남들과 어떤 실력적 실력적으로 뛰어남은 계속 발전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링크는 연결고리는 굳이 발전시켜 시키고 싶지 않죠 그죠 엘리트는 왜냐하면 이 엘리트가 뛰어나는 것은 여기서 구별되는 것은 뛰어난거에요 뛰어난 것은 comes not from the group itself 그룹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대신에 external criterion 외부 기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그룹에서 공부를 제일 잘한다고 해서 엘리트가 되는게 아니라 그냥 전체를 봤을 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서 수학 1등이다 뭐 그렇다고 엘리트라고 보기 힘든데 전국에서 수학 올림피아 나갔는데 1등 했다 그러면은 외부 기준인 거잖아요 그쵸 그런 기준에 의해서 엘리트가 되는 것이죠 search as 예를 들어서 챔피언 운동선수가 된다던가 성공한 학생이 된다던가 아니면 엄청나게 특권이 있다던가 부유한다던가 엄청 잘생겼다던가 아니면 뭔가에 있어서 인증받은 전문가라던가 공인된 전문가 공인된 전문가 이거는 내 주변 사람들과 상관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인기 있는 사람의 특별함은 구별됨은 바로 여기서부터 온다는 거 더하스컴이에요 더하스컴 강조해요 더하스컴 난 아니에요 그쵸 그룹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이 그룹이 인정해줘요 이 인기 있는 사람을 독특하다고 특별하다고 그러나 키 멤버가 되기도 한다 중요한 멤버이기도 하는거죠 차이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인기 있는 사람은 두드러지지만 또 동시에 fit in 그 안에 녹아들기도 하다 어울리기도 한다는 뜻이죠 밑에 부분은 다 이해되죠 여기 다시 보면 음 인기 있는 사람의 자신의 자신과 타인의 신분을 고려하는 한가지 방법은 엘리트 거빙 인기 있는 사람 그냥 쉽게 말해서 인기 있는 사람 인기만 있는 사람과 엘리트의 차이 신분의 차이 주변 사람들과의 어울림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개를 한번 비교해보면 되겠다 대조해보면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십시오 알겠죠 두번째 문장부터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죠 네 여기까지 23번 문장 수업을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요 요 요 요 요 요 아멘